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진용의 쏙쏙 AFKN 뉴스 정치입니다. 미 해군은 핵 공격이 발생할 경우 대응하기 위한 최첨단 잠수함 함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USS 루이지아나와 같은 잠수함은 최대 20발의 핵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으며 수백 피트 깊은 바다에서 은밀히 운항하면서 작전을 수행합니다. 실제 잠수함 내부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제 mbc 뉴스 단독 보도입니다. 익스클루시브 배타적인 독점적인 신문 등의 독점기사 이러이러한 경우에 핵 공격이 발생한 경우 in the event of ~~ 만약 ~~하면 ~~할 경우에 in the event of an accident 만약 사고가 나면 in the event of an accident call this number 이 번호로 전화하세요. in the event of an accident 사고가 날 경우 in the event of an accident in the event of an accident 한 번 더요 미 해군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함대를 세계 최대 잠수함 함대를 만약에 이렇게 번역하면 오역이 되는 겁니다. 이럴 경우 어플릿 함대가 최대 규모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최대 규모의 함대가 아니라 잠수함 크기가 최대인 거죠. 그래서 세계 최대 잠수함 함대 그러면 의미가 왜곡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세계 최대 잠수함으로 구성된 함대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대, 비행대 또는 차대 이런 것을 함대라고 합니다. 미 해군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함대를 세계 최대 잠수함으로 구성된 함대를 이 문장 처음부터요. 이들은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이들은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그리고 우리 코트니 큐비 기자가 드문 접근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트니 큐비 기자가 드문 접근 기회를 얻었습니다. 잠수함 안으로 들어가는 기회, 승무원이 수행하는 동안, 중대한 미사일 시험을 수행하는 동안, 퍼포먼 대신에 두 동산을 써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잠수함 안으로 들어가는 기회, 승무원이 수행하는 동안, 중대한 미사일 시험을 수행하는 동안, 점심하러 갑니다. 전부 탭.